네 안녕하십니까 대운박 장난감 영상 오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맞나요? 지금 대운박 장난감이 8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0명 이벤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8천명이라니 여깄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대운박 장난감 울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발령기 죄송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대운박 장난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안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항상 마찬가지지만 이 이벤트는 구독자분들 대운박 장난감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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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바로 지금 바로 구독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벤트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헬로우키티 킨더조이 되겠습니다 킨더조이 한 박스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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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한 박스 아니구요 두 박스 네 총 한 박스씩 두 분에게 헬로우키티 콜라보가 된 킨더조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짠 겨울왕국 서프라이즈 에그 두 박스를 구해왔습니다 총 한 박스씩 두 분에게 겨울왕국 킨더 킨더조이가 아니죠 겨울왕국 서프라이즈 에그를 총 두 분께 한 박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프라이즈 에그는 여기서 끝이냐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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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짠 네 소피아 서프라이즈 에그 한 박스씩 두 분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푸짐하죠 푸짐합니다 네 지금 총 여섯 분께 킨더조이와 서프라이즈 에그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끝이냐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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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짠 네 이 빅 에그를 두 분에게 한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푸짐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여덟 분께 네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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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 오늘 아니 돼요 많이 나오네요 이거 특헌해야 겠는데요 짠 네 저희 집에 이런게 있더라구요 원피스 랜덤 팩이 되겠습니다 랜덤박스 원피스 랜덤박스 뭐 여기 보시면 이런 종류의 원피스 캐릭터가 나오는 원피스 랜덤박스 이것도 한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구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구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짠 큐브 얼마전에 뽑기 제 뽑기 영상에서 나왔던 큐브 이거를 한분께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 제품 네 총 10분께 10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들 대상이기 때문에 구독이 되있으셔야 되구요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좋아요 버튼 세번째 이 영상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구요 이 영상을 제외한 다른 아무 영상에나 댓글을 하나만 달아주세요 댓글을 다른 영상에 다르셨던 분들은 굳이 안 다르셔도 됩니다 댓글이 없으신 분들만 다른 영상에 댓글을 하나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참여는 완료가 되구요 네 이벤트 기간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 10월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11월 1일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11월 2일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면 메일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니아니 아니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벤트 제품을 당첨자분들에게 보내드렸을 때 혹시라도 제가 포장을 잘해서 보내겠지만 깨졌을 확률이 있습니다 혹시 약간 깨졌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